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모터 제어하는 방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간으로 동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으로 동작할 때는 저번 영상에서는 웨잇이라든지 아니면 슬립으로 모터를 동작을 해서 멈추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은 모터를 따로 선언해주고 시간도 따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모터 파워랑 시간이 같이 있는 런타임 함수입니다. 런타임 함수는 파워는 똑같이 마이너스 천에서 천까지 입력을 하게 되고 여기서 시간은 웨잇과 같습니다. 1초를 천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런타임이나 아니면 다른 각도로 동작하는 방식에는 파워랑 시간 혹은 파워랑 각도를 입력을 하고 이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지 방식 브레이크와 동작이 완료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입력을 했을 때는 동작 완료가 된 후에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여기 뒤쪽에 나와있는 동작 완료 후 넘어감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여기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A가 선언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D가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동작이 완료니까 A가 500의 파워로 2초 동안 돈 후 A모터가 2초를 따로 움직인 다음에 A모터가 멈출 때 D모터가 500의 파워로 2초 동안 동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터 A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런타임을 쓰고 가로 안에다가 파워부터 500을 입력한 후 이제 시간은 2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아래쪽에다가 D모터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A모터가 2초 동안 돈 후 그 다음 D모터가 2초를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한 동작 한 동작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동작이 같이 동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식은 이 시간 뒤쪽에 정지 방식을 쓰고 동작 완료, 참 거짓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예를 들면 A모터의 선언한 곳에 뒤쪽에 정지 방식을 입력을 하고 동작 완료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거짓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거짓을 했을 경우에는 이 14번째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읽은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코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되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작성을 했었던 것처럼 첫 번째 입력이 되어져 있던 코드를 모두 완료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모터에다가 정지 방식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거짓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A모터와 D모터가 같이 동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A모터가 이 D모터랑 다르게 시간이 조금 다를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A모터랑 D모터가 동시에 돌아가지만 A모터만 먼저 멈추고 그 다음 D모터가 멈추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뒤쪽에 있는 거짓을 참으로 바꿨을 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맨 처음에 정지 방식과 동작 완료를 쓰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도로 동작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로 동작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써져 있는 타겟과 앵글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방식은 여기 뒤쪽에 써지는 것처럼 파워, 각도, 정지 방식, 동작 완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각도로 동작하는 것도 시간 동작이랑 마찬가지로 정지 방식과 동작 완료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 읽고 있는 코드를 모두 동작을 완료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각도를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것을 타겟으로 바꾸고 이 뒤쪽에 있는 것은 앵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를 각도가 되니까 360으로 해주시고 이것도 36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같은 파워로 360도를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는 파워가 약하고 하나는 파워가 셀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파워가 약하더라도 입력되어 있는 각도가 360도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는 한 바퀴를 돌고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시간으로 동작을 하거나 각도로 동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